안녕하세요. 로이치나잇 마케팅 부서의 서종원 대리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 드리려는 제품은 쿨러마스터 PC 케이스 코스모스 1000 모델입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최고의 무송 환경이 구현된다는 점입니다. 소음 절감 소재로 내부의 소음을 차단하고 충격 흡수 설계를 바탕으로 내부의 진동을 흡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부 듀얼 공기 배출구는 내부의 열을 밖으로 배출하면서도 소음을 감소시키고 6개의 알루미늄 모듈은 내부 순환 설계를 이용해 온도 상승을 제어합니다. 옆면의 그래픽카드 배출 공기 브라켓은 그래픽카드의 발열을 최소화합니다. 이 밖에 컴퓨터 내부의 케이블 정리용 고리를 제공하고 원터치 사이드 패널 6개의 HDD 통 알루미늄 베일을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